반수 어떻게 배워? 풀맛이야? 응? 근데 철냉고 철로 넣었어 오늘 무진장 드셨지? 네 무진장 먹었어? 무진장 먹었어? 무진장 먹었어? 남편 개국같다 아 개국같다 아까 라면 먹는다고 쌀은 무진장 먹었어 쌍쌍 그래요? 이맛이 없을땐 과일 먹어야 돼요? 어? 어? 음 으음 아 으음 아 이거 라면 맛있다 라면 맛있다니까 으음 으음 매워 뒤지겠어? 이것만 꺼불어 근데 그 라면이 너무 불었어 그치? 예 Old 나머뚜 ft스틴 노른자는 아예 안먹어 어머 야 잘 먹어 응? 이제 못먹었고 매워서? 응 다 먹었어 응 어? 방 앞에 프린터기 갔다가 저기 컴퓨터 밖에다 갔다가잉? 거기 꺼볼 거 있어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셔야 돼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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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세요 없어 나는 먹었다는 아니 응 응 솜새는 근데 맛있게 매워 야 안 매워 애나야 이거 와서 이거 먹어봐 응 이거 맛있어 여기서 이거 먹어봐 어 이거 라면 맛있어 김치찌개 응? 안 바빠 이거 안 바빠요 이거 김치찌개 라면이야 안 바빠요 이거 안 바빠요 안 바빠요 뭐하니 mà 먼저 밥만 한 번 맛있어 얹어라 이거 날 맛있어 어? 멋진 먹어 근데 또 뭐 해먹은 거야? 면이 있긴 했어? 많아 내가 여기다 밥 비벼면 밥 말아 먹어야 맛있어 국물이 맛있어 찬밥 좀 갖고 와 저 밥 두께 있어 꿀하지 않게 해줄게 나도 티가 나? 아무튼 나 티가 나요? 나도 이렇게 했는데 왜 아무 인겨? 나? 응 이거 저어라잖아 뭐? 떡볶이 나 이거 라면 불어서 던져놓을게 아 그래 나는 끝이 안나잖아 나도 같이 했어 근데 너무 신기한데 너무 많이 남더라고 반이 남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같이 했어요 블루블랙으로 했어 블루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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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을거야 언제네 또 줘 찬밥 갖고 와잇 그 앞에 있네 밥 말아 너도 먹고 좀 조금 먹을까? 응 그렇게 안해? 그렇게 안해? 나는 먹을게 여기 꺼먹고 저는 뭘 갖다 놔냐고? 제 눈이 터렁터렁하다고 제 눈이 터렁터렁하다고 왜? 이 정도면 다ß이 터렁 맛있지? 맛있지? 컵라면 밖에 없는 줄 알았지? 예전에 언니랑 같이 먹었었잖아 가보라 먹으면 돼 이제 모르는 거 없어도 안 하네 이건 작은 거니 그랬어? 응 이거 꺼내봐라 이거 꺼내봐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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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통스만 보여주는 게 아니야 하하하하 근데 이게 밥 처먹고 한 3, 4시간에 밥 받았어야 돼 또 밥 처먹는 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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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뭐야? 응? best 을이 먹 continued 그냥 해봐 네 돈ções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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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랑가? 보랑가라고? 깍자로 깍자로 포드거 먹으라고 나 그 늑대소년을 봤어 늑대소년이 뭐야? 송축이 나오는 거? 아니 그 늑대소년 아니야? 늑대소년이구나 왜? 아니 시들아 늑대소년이 잘 맞는거 아니 뭐 나 두세서 슈퍼야 못할 수 있지? 옛날에 늑대인간이 있었다 늑대인간이 뭐야? 늑대인간이 뭐야? 잘 넣어줘 야 맵다 못먹어 맵다 못먹어 맵다 못먹어 맵다 못먹어 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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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찜 어디가? 파란찜 어디가? 미친놈쟁이네 소원한 거 아니야? 다 먹어줬어 왜 그런 말 안했어? 난 진짜 입맛이 없다고 우리 그거 한 번 먹자 진보 어제 먹었대 어제 먹었대 어제 안 먹었대 허리님이 주문서를 넣었는데 안줬대 엄마가 갔더니 주초를 깔아 8개 있어요 나 근데 못 먹을 거 같지 맛이 없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맛이 없다더라고 소시 아니야? 다 처먹고 뭐 소시한다고 지금 와서 물어보고 지랄이야 나는 소였어 아니야 너는 라면 먹으려면 라면을 거기서 끓이면서 그냥 먹어 난 팩을 먹어 한찜 몇 개야 이제? 나 보다에 몇 개 들어오는 날 그랬어 한찜 계속 들리는 거야 뒤에서 내가 어떻게 했다고 다 나가 너 왜 안 들어오는 거야 내가 어떻게 했다고 다 나가 너 왜 안 들어오는 거야 좀 들어오라고 좀 좋아요 좀 눌러주고 좋아요 이래의 망하나 저래의 망하나 이래의 망하나 저래의 망하나 상호 나 먹고 싶은데 그러니? 그럼 안되는데 눈에 까부숭이 어떻게ina 그니까 아니 너는 지금 몇 군대로 옮기는거야 억상을 뭐해? 유아가 저걸 닮았어 맨날 제보가 나 닮았다고 그러던데 쟤 애미 목상 닮아가지고 누리도 나와 이쁜만 놀자 못생겨 못생겨 너무 맛있어 좋아해 가지마 가르쳐 먹어 응? 왜냐면 다 흰거같지 내일 모레까지 샌드위치 휴가야 다 놀러간거야 지금 휴가 아니라도 좋아요 냉큼 좋아요 냉큼 좋아요 여름 먹어 여기가 많아진거다 고생이야 여기가 팔쪽으로 오늘 집으로 해야되네 그래 오늘 열어야 돼 삼촌한테 통화해 누구야 광버튼 지나서 좀 준다고 유아가 말하는게 알아? 살짝 말해 안하고 뭐? 광버튼 지나서 준다고 내일 모레잖아 그거에요? 왜? 왜 술 마시냐 그거까지 그거까지 다 내일 술 마시기로 했어? 누구랑 너무 싫어 내일 애들 내일 애들 놀러가? 응 내일 신대? 추워? 양으로 추워 내일 다 구와려고 자유를 바다로 새콤이 게임 바다 얘 우선 위 오빈 제품을 다 찍어먹고 젊은 제품에서 주먹밥을 보면서 손님 오늘ente가 부족하러 온것 같다 아무도 없지 하트해분이 늦게 젊은데 들어왔서 저기 오늘 정말 좋은 먹었어 불이 났다야 계속 그랬어. 우리가 많으면 쟤네가 많으면 우리가 없으면 그랬어. 그랬어. 핸드폰으로 올까요? 응. 이틀, 이틀 샘을 좀 할게. 쟤네는 오징어가 맛있어. 샘을 좀 할게. 말이 되는 소리로 그려. 아, 대신다. 아, 돈꼬이 막창순대가 너무 먹고 싶어. 겉은 막창이고, 안에는 순대인데. 거기 갔다 오는 거 안 열리나? 내일? 내일 어디 가는데? 안 알려줘. 나도. 거기를 틀리지. 내일 어디 가냐고. 안 되잖아. 아, 시가 이제 오늘. 안 알려줘. 언니도 안 알려줘. 아, 알려줘. 아, 알려줘. 언니가 물어보면 안 알려줘. 너 혼자 왔네? 응. 아, 맛있어. 혼자 가는 맘에 안 오는 거야. 겉은 막창인데, 안에는 순대인데, 굴순 맛있어. 아, 맛있어. 네, 이젠 미연이가 엄청 사는 것 같은데. 순대국밥은 별론데, 그냥 먹는 순대국밥은 별론데. 먹었으면, 먹었으면, 먹었어야 돼. 해볼게 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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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어. 난, 그냥, 그냥, 책자신 드세요. 통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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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방향에, 내가 홍성 가슴 되는게가, 많이. 고춧가루 새벽에 들어온다 새벽에 들어올라 들어와 어디 아무도 있으냐 어땠냐 아침이야 아니야 알람이 해 놓으면 잘 나오고 그러게 되지 그 물건 안 있어? 죄송합니다 밥을 안 먹이잖아 냉동안 먹고 내가 쓰러워 쓰러워 안 돼 여기 쓰러워 언니 옛날에 난 쓰러워 먹었어 내가 대리라서 샀다 햄버거 맛이 없어 햄버거 생각도 없었는데 나 대리버거 좋아해 다시 살려주세요 호빈 아.. 뭐야 이게 어? 주님 줄어놨네 시작이 난 어떡하지. 지나고 incarnation 오빠! 어디야? 친구 어디에요? 이거 어디여서요? 친구야! 친구야! 나 가라고 안했는데? 오빠! 이틀님 안녕하세용